마포구가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무려 3연속 선정입니다. 이로써 마포구는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여성친화도시 지위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마포구의 다양한 여성친화 사업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여성가족부 지정 여성친화도시로 3연속 선정됐습니다. 구는 지난 10년간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을 위하여 마포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마포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마포구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재정 등의 법과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강화, 여성의 경제사회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증진, 가족친화 환경 조성,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등 여성친화도시 5대 영역 93개의 여성친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마포구는 앞으로도 여성과 남성 모두가 행복한 도시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양성평등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